오빠랑 나랑 섞으면 될 것 같아, 지금. 자, 우리 씨름 감독님 준비되셨나요? 믹스. 어? 오, 잠깐만. 어, 안 섞어도? 오, 잠깐만. 어, 안 섞어도 되나? 안 섞어도 돼요? 이야. 오케이. 오픈! 아, 맞아. 나의 몸 어느 한 구석에도. 이거 저는, 이거 저는 쓰고. 완벽하다. 앞뒤까지 하루를 다 붙여봤어. 한번 불러줘, 불러줘. 얼룩이 묻어 있어. 그다음. 나의 몸 어느 한 구석에도. 니가 없는 곳 없어. 다시 씻을 수 없어. 지금은 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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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렇게. 오, 마이. 아, 근데. 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냈다고요. 뭐, 뭔데요? 뭔데요? 그러니까 계속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. 내가 있는데. 나랑 내가 있는데. 제가 90년대 이쪽을 잡고 있는데. 이러고 이제 원샷 못 잡히면 창피하죠. 아니, 근데 100% 맞는 것 같은데. 100% 잡힌다고요, 원샷이? 100%. 옛말에 있는 얘기 있습니다. 조금 더 겸손해라. 예? 옛말에 그런 말인가요? 표정, 표정, 표정. 바로, 바로. 삐졌다, 삐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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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에 가까운 그 주인공. 아, 무서워. 원샷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 이길 수가 없네. 진짜 대단하네. 자, 주말 저녁에 브라운 간에 가장 크게 잡힐 원샷. 그 주인공 보여주세요. 문세훈! 50년대는, 2000년대는 나야, 나. 이걸 냈다고. 이걸 냈다고? 내가 했는데. 뭔데요? 뭔데요? 혼자 있는 말이야, 혼자. 오케이, 오케이. 뭔데요? 본 적이 없는데, 노래방에서? 노래방에서 저녁에. 문세훈을 본 적이 없는데, 2000년대. 노래방은 같이 안 갔으니까. 본 적이 없는데.